. . . . . . . . 안녕하세요. . . . .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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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? 뭐 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go to the gym going to the gym now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엄청 많더라구요 그 무슨 말이지? 요즘에 우리 재화벌의 민규가의 어떤 활약 잘 보고 있나요? 보등래퍼에서? 민규 아주 떡상 했죠 지금 제 팔로우 다 따라가고 저 끝났습니다 서민규 학생 나 엄마 닭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운동 가고 있어 내일 먹자 내일 대일로 할게 내일 낮에 나 어차피 병원 갈 일이 있으니까 병원 갈 때 내가 대일로 할 테니까 닭칼국수 먹자 천안에 미세먼지요 여기도 미세먼지죠 금연 금조 금조는 아니구요 금조는 깨진 지 아주 오래됐구요 금연은 지금 한 6년째? 7년째? 6,7년째? 이거 어디야? 더 가야 되는구나 야 니 똥 마려운 거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왜 똥 마렵다고 짓거려 똥 마려우면 가서 싸세요 아 똥 마려운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스트레스 싸 싸 내 얼굴에 싸 시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제발 운동 운동을 하면은 그 순간 이런 도파민 같은 어떤 행복한 호르몬이 이렇게 분출이 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아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 힘들죠 운동 일단 나는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오늘 하루 보내시고 어 저희랑 축구 한번 뛰고 싶으면 저한테 DM 주십쇼 어 키즈 오랜만 근데 나가야 된다 나 이제 늦었어 운동 들어가야 돼 바이 여러분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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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희원아 꼭 한번 와 일산에 민규랑 같이 보자 밥 먹자 뭐 술을 먹든 밥을 먹자 오케이 바이 여러분들 I love you I love you